만약에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시렛노루는 무엇일까요?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먼저 잡아먹고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아 사탄은 만약에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우링토야 에그츠를 넘어뜨릴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무엇이냐 하면 사탄은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영국을 무너뜨리려면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시렛노루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영국을 무너뜨려 하죠 그런데 사탄은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자꾸만 공격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린토라이브가 영적으로 힘들면 설교 준비를 잘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안하고 성경을 안 읽고 그러면 설교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영적인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 얄랄티 형제나 우린토라이브 자매님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내 주변의 사람 우리 교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돈 때문에 힘들어요 세 번째는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얄랄테도 가장 힘든 문제가 있을 거에요 내가 또 얄랄티가 없을 때 다시 한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얄랄테는 정말 힘든게 뭐에요? 그럼 여행이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실은 durum 한 번에 제가 요즘은 약을 줄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도 약을 줄게 할 때가 있어요 다IA는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지켜들 미니홀드 호무수만 조금 던 걸고 배가 낯섰어요 사랑문제는 끝이 없어요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게 사랑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도 어느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파스톨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요 내가 그동안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때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은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원수는 아니잖아요 내 교민이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기도를 안하고 성경을 안 읽고 하면 영적으로 아주 약해져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럴수록 사랑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선물도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불순종한다고 저리 가라 그래요 저리 가라고 멀리 때를 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사역했던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전도사로 새로운 교회 아동부 아이들 후기딩 초골랑을 하게 됐어요 거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을 짜는데 내가 이렇게 뭐만 어떤 거 하자고 하면은 그거 예전에 했었는데 잘 안 됐어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그거 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때만 속에서 화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다른 전도사님하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다시 해보자 그분들도 제가 새로 왔으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그럼 한번 뭐 그렇게 해보죠 말은 했지만 얼굴은 실망과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 뭘 짰냐면은 기도표를 짰어요 기도하는 시간표를 짰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는 당신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당신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당신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당신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매일 매일 한 달 동안 기도표를 짰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에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한국은 끝나고 나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제가 얘기하는 걸 제일 크게 반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고 그랬는데 새로운 학생이 3명인가 4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학생이 스물 몇 명인가 왔었어요 20여 명이 왔어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닉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선생님들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직접 가가지고 애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20여 명이나 온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교회 일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일이 안 돼요 마귀는 사탄은 먹을 것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는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 리더가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안 했고 뭐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지난주에 솔로몬스 한국 김목사님 얘기 나누었잖아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죽으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가 죽을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자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돕는 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아무 일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세니까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아주 힘들었던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한국 교회에서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했어요. 교회가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2년 동안 교회 지을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헌읍도 팔고 김치도 팔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2년이 돼서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돈이 있어서 아 이제 이번 주일날 교인들한테 목사님이 자 이제 교회 지읍시다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돈을 관리하던 그 돈 교회 지으려고 관리하던 그 돈을 관리하던 리더가 교회를 안 왔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다른 리더가가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이 없고 비어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카자흐스탄 아세요 카자흐스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성교사님의 제자가 돈을 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들 문제에서 돈 문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돈 문제는 아마 우리 죽기 전까지 우리 죽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돈 십일조를 잘 못한다든지 교회는 헌금을 잘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리더들 중에서도 십일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11조가 내가 월급이 적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월급이 많아지면 고민이 돼요 이 돈이면 내 큰아들 핸드폰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줄까 말까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더 크게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일조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열 개 중에서 하나만 열 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나를 위해서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돈 내기를 막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작년에 웅그룹은 우리 딸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웅그룹은 우리 딸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갑자기 죽고 싶대 그런데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갑자기 죽고 싶대 그런데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갑자기 죽고 싶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몽골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딸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병이 든 거예요 속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가 이제 스무살이 넘으니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너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너 용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5월에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직접 말을 했어요 꿈으로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신학교를 공부했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돼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데 성경 안 차단한 사람을 더 많이 받으려면 따라할 때 하나님이 직접 고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вал서는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안 그래야 돼요 성경 안심으로 모든 사람 도와주는 것은 이 나쁜 영이 이 속에 있다는 거에요. 하나님이 이 나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여러 마리 악한 영이 나갔는데 맨 마지막에 나간 게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마귀. 그게 다크서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차관아버스, 차관아버스 선생님들, 우리의 예희들과 얼굴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아수달은 북대를 순순히 아수달을 쭈더 배나 모 순순히 아줄바스 아이고 후치템 배나 파스토라라바스 이디드 꾸이 배나 디아블로 한 배나 밑에 꾸이 어떤 설렁구에서 파스토라라바 밑에 꾸이 배나 그냥 얼굴 꾸이 배나 자 몽골도 봤어 몽골도 봤어 모 순순히 쭈더 배나 다 나를 다 나를 순순히 아줄라 볼 모 순순히 아 누구 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막 삼길 자를 찾으면서만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왜 우리 딸을 급격했을까요 사탄이 왜 우리 딸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몽골에서 사육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아요 내가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딸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딸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딸의 우울증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마다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작년에 한국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두 분이 이제 교회의 제일 큰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을 사탄이 제일 약한 부분을 막 공격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 때 외아들을 얻었잖아요 외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백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래하산에서 나에게 제사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네 애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진짜 제물로 바치러 산으로 올라가요 그 길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아브라함의 가장 약점이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약점이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고 나서 다시 나한테 받쳐라 그러는 시험이 온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많은 자손을 다시 얻은 거예요 우리 절을 보면서 우리 네 명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은행 단스에 닉사이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닉사이를 나를 위해서 받쳐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믿음의 밑바닥이 이래요 이거에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동문제를 넘어가게끔 도와주세요 아 내 통장에 백만원 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뭐 더 주시든지 살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를 죽이시겠어요?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도와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져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이 우리 약한 부분을 우는 사자처럼 막 와가지고 못살게 부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든지 아멘하면 자손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아멘하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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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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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딸이 어릴 때, 제 딸이 열 살 때, 제 딸은 제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사실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버지, 아빠, 저 비싼 장난감 좀 사주세요 그래요. 저는 사주고 싶은데 돈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돈이 많은지, 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아버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문제가 아주 크고 돈이 많이 드는 문제지만, 그거는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잖아요.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교회 난로를 안 피우니까 춥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이 그런 데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빨리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저 추운 게 오래 안 있겠구나 생각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 사람들이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산에. 밤에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몽골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세 분 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부흥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부흥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부흥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몽골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주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몽골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몽골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두 겹, 세 겹, 둘이 더 튼튼하잖아요. 똑같아요. 웬만한 것도 두세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것은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오늘부터, 사복님의 자동자를 잘 어울러 오신 분들은 우리 도약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온다 쳐클라면서 제 불에 옛날에 있었다 받는 것은 보람과 스틸가 자르는 하루째 이특이 났을 브라우고 불텀 요럴 이럴 때